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비어그러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비디오 FX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이 비디오 FX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대표적인 모자이크 하는 법이라던가 지질거리는 TV 노이즈 있죠 한번 볼까요? 이거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여 다른 비디오 FX를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아래 메일 보이죠? 메일 여기여기 여기로 보내주세요 이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자이크입니다 준비물은 당연히 영상 한 개겠죠? 저는 여기 시진핑 연설 장면을 갖고 왔습니다 일단 사운드는 제거할게요 우선은 비디오 트랙을 두 개를 만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데요 여기 상의 트랙 있잖아요 위에 있는 트랙 이 영상의 비디오 이벤트 FX를 켜주세요 여기 네모난거 있죠 네모난거 네 이거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기능을 켜주면 되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모자이크 하고 싶은 부분을 구역화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편리하게 사각형이나 원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하면 됩니다 저는 사각형으로 할게요 자 이제 사각형으로 이제 모자이크 할 부분을 골라주세요 쫙 이렇게 골라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주세요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X 눌러로 네네 그리고 비디오 FX에서 가우시안 블러라는 게 있어요 가우시안 블러 여기 있네요 다양한 블러가 있습니다 미디움, 라이트 어 저는 미디움을 할게요 자 미디움을 이렇게 끌고 오시면요 어 모자이크 처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뷰 화면에 네 한번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뭐 라이트 뭐 서프텐 어 지금 보니까 서프텐이 더 좋은 것 같네요 네네 자 모자이크 어때요? 정말 쉽죠? 끝났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모자이크가 됐습니다 네 어때요? 정말 쉽죠? 자 다음은 TV 노이즈입니다 TV 노이즈 아 그냥 단순한 TV 노이즈를 얻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 TV 노이즈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영상 소스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하는 건 편집할 영상에다가 TV 노이즈를 넣고 싶은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시진핑 그거 갖고 올게요 시진핑 연설 장면을 갖고 오겠습니다 자 모자이크 처럼 비디오 FX를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TV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TV 시뮬레이션 여기 아래쪽 쭉 내리시면 어 여기 TV 시뮬레이션이 TV 시뮬레이터네요 TV 시뮬레이터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TV 룩을 영상으로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나올텐데요 자 지금 뭔가 바뀌었죠? 프리뷰 화면이 자 그리고 이제 효과를 좀 만져주시면 TV 노이즈처럼 보입니다 자 해볼까요? 네 이렇게 진짜 TV 노이즈가 된 것처럼 보이죠? 네 이렇게 하면 좀 제대로 된 노이즈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정말 쉽죠? 뭐 그 외에도 비디오 FX는 뭐 웨이브라던가 뭐 밝기라던가 그런 걸 제공해주는 무료 비디오 FX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상을 편집하실 때 좋은 고급 효과를 넣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알려드렸던 모자이크 TV 노이즈 이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빠이오! 이상 상식이빌그룸달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